PLEASURE FINAL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이저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 세컨스텝 챕터 1 타이틀곡 직진 뮤비 촬영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타이틀곡 직진은 강렬한 힙합 댄스곡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거침없이 도전하고 직진하는 트레저만의 젊음과 패기를 담은 곡입니다 이번 뮤비는 거침없이 질주하는 여러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달리거나 운전하고 질주하는 모습들을 연출했고요 과연 저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뮤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제꺼랍니다 오늘은 뭘 어떤 차를 탈까 약간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 노래였습니다 촬영했을 때 엄청 추웠잖아요 그때 근데 추워만큼 화면 보는데 너무 잘 나와서 아주 추워서 기억이 남지만 그만큼 잘 나왔다 라고 마침표 찍게 됐습니다 그러마는 가치가 있었다 브라보! 몸에 열을 올려줘야 돼 파이팅! 너에게로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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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저메이크업 직진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불타는 열정 때문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요? 저요? 라이동의 번쩍 나타나는 반쩍 그 눈부신 웃음에 홀려 앤석이 형 같은 경우가 이번에 스타일링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 씬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오랜만에 근한 떨림이 있네요 제 방도 이러거든요 진짜 그냥 뭔가 많고 편하게 잘 찍고 있네요 그리고 5명 씬! 이번 안무 또한 다체력 구성과 안이랑 팔군무가 특징인데요 특히 이건 하이틀 곡의 킬링 파트인 너에게로 직진해서는 시동을 열고 드라이브를 하는 듯한 안무가 특징인데요 또 이 안무를 제일 잘 살리는 또 재혁씨가 한번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두 눈이 멀어서 너에게로 직진 후 직진 후 너에게로 직진 후 직진 배로 부르 배로 호 팀의 분들이 기다리는 보람이 있는 앨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트레이저가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정말 많은 모습 담아낸 앨범과 그리고 이번 뮤직비디오를 들고 가니깐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에게로 직진